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 최근 아마존이 24시간 내 배송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 당일 배송 서비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인구의 72%에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존의 방대한 네트워크는 지난 4년 동안 미국 전체 물류 인프라를 3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아마존의 독주로 경쟁 유통업체들이 바짝 긴장한 가운데 아마존이 최근 회사 직원들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를 떠나 독립 아마존 배달 회사를 창업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건데요. 아마존은 이 획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에게 초기 비용을 만 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석 달치 월급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회사 초기 비용만 만 달러 이상이 드는데 아마존이 이를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배달 회사 창업자들은 아마존 로고가 그려진 파란색 벤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은 왜 이러한 획기적인 제안을 했을까. 일각에서는 최근 당일 배송 등 배달 서비스를 강화한 아마존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한 아마존은 그만큼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해에는 최저 시급을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올려 직원들을 위해주는 척했지만 대신 기준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해 결국 임금 손실분이 더 큰 꼼수인상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에게 배달 회사 창업을 제시한 것도 지난해 시작한 자체 배송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겁니다. 빠른 배송과 적은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기존 UPS와 페덱스 등 외부 위탁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독립 배달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송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배송에 대한 통제권을 더 확보하려는 회사 계획의 일부인 셈입니다. 더 탄탄한 배달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마존의 이번 제안은 신의 한수가 될까요 아니면 꼼수라는 비난에 그칠까요?